저는 신문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하루에 뭐 한 2시간 뭐 좀 많이 읽든 한 3시간 어떤 때는 며칠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신문만 읽고 신문이 재미있더라고요. 그런데 2000년 겨울쯤에 이사도 했고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한 석 달은 신문을 못 봤어요.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좀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삿짐 정리를 막 하다가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신문이 구문이지 지나간 신문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오랜만이다. 야 너 신문 오랜만이다. 그래서 띡 넘겨봤어요. 그랬더니 기사 하나가 제목이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. 그게 뭔가 하면 80세 할아버지 피아니스트. 저는 피아노 음악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러면서 읽어봤어요. 그랬더니 간단한 내용은 외국의 80세 할아버지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있는데 그 연주회의 어떤 기자가 쉬는 시간 인터미션 시간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행운을 얻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저기를 기다렸다가 분장실에 들어갔죠.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쉬지 않고 한 20분 인터미션인데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더래요. 그래서 기사 왈, 아니 할아버지 피아노 지금 70년 치셨는데 뭐 좀 쉬시지 아직도 연습하십니까?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예? 요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. 그 기사예요. 요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. 70년을 쳤는데. 그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남경읍이가 까불 때였어요. 잘한다고, 잘났다고 까불 때였어. 아, 신이 남경읍이한테 기적을 주셨구나. 뭔가 하면, 야 남경, 까불지 마 인마. 네가 뭐 잘났다 그래. 피아노 이렇게 친 분도 이렇게 하는데. 아, 이게 바로 예술가의 자세구나. 기적이에요. 기적. 왜냐하면 제가 신문 석 달 안 봤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왜 그날 신문을 봐? 그리고 딱 들쳤는데 왜 그 기사가 저한테 보입니까? 그게 바로 기적이죠. 남경의 까불지 말라는 신의 명령. 그렇죠?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안 까붑니다. 안 까불게 보이죠? 그렇죠? 까불게 보이나 봐. 저는 아직도 제자들한테, 지금 그 스타들한테, 우리나라 스타들한테도 가끔 인사 오면, 야 이들 까불면 안 된다. 그 얘기 꼭 합니다. 저도 안 까붑니다. 까불은 그 같이 보여도 제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,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직업을 갖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,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, 사회적인 잣대에 맞추지 말고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직업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즐겁게 즐겁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룩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